어디 껴? 끼고 다녀 알았지? 아빠도 껴으니까 재밌어? 기분이 좋아요 네 여기 어딘가요? 여기는 수목원입니다 너무 멋져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고 우리 애기도 신났어요 시현이도 끼고 문 부시면서 안경은 빼? 아빠도 꼈는데 시현이도 껴? 시현이도 껴? 시현이도 껴 이렇게 껴 빼지 말고 껴 알았지? 와 멋지다 이제 껴 끼고 다녀 알았지? 아빠도 꼈으니까 왼쪽에 개나리랑 철쪽이랑 봐봐 너무 멋지다 우와 정말 멋지다 너무 힐링되는 공간이네요 이렇게 푸르른 나무를 몇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제대로 피톤치들을 맞고 그쪽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짠 오 선글라스 낀다 시현이 선글라스 껴? 우와 오 스스로 꼈어 우와 멋쟁이 사진 좀 몇 개 찍어줘 봐 자 하나 둘 셋 아빠랑 같이 끼자 우와 저기 봐 저기 션 저기 봐 와 와 저기 갈게요 와 아 오 오 오 오 오 멋쟁이 투하 너 안경도 부서지겠다 그럼 부서져 저희는 카페 들려서 카페인 충전 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짠 5 아 뷰 무엇 깜짝 놀랐어 커피 주문하고 왔더니 여기서 이렇게 둘이 꽁냥꽁냥 하고 있었다니 수목원 카페에서 밥라떼 마시는 아기 어 씹지는 말고 그만 이제 정신없네 아이고 아하 재밌어? 기분이 좋아 아 맛있어? 어지러워 안돼 안돼 어지러워 어지러워 안돼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신나다 여기가 좋은가 봐 돌지마 어지러워 와 아빠 옷이 너무 꽃 컬러로 입어가지고 아빠가 너무 바깥에 묻히는데 하나 하나 둘 셋 시원아 엄마 보세요 엄마 시원아 신났어? 시원아 옆에 꽃 봐봐 꽃 시원아 옆에 꽃 봐봐 꽃 하얀 꽃 빨간 꽃 노란 꽃 아이고 너 따져나고 난 안 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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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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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하고 싶었던 천하 살려줘 보내줘 와 여기도 너무 멋지다 약간 오솔길같이 여기 가을에도 대박일 것 같아 그치? 너무 아쉽네요 뜨거운가? 와 그림 너무 좋다 그래? 응 숨어 보면서 아빠랑 앉아서 도시락 먹는 아기 할머니가 해주신 쇠고기 당근 단호박 볶음밥 짜잔 아이고 아이고 잘먹네 짜자잔 아이고 자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야무지게 딸기까지 먹고 이제 하산할 예정입니다 네 밥 먹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자 딸기까지 야무지게 먹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길이네요 네 처음에 올라왔던 길이죠 주차장에서 올라왔던 아이고 아이고 신상 카페 리뷰한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도산공원에 있는 아우어 베이커리가 수성못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오래된 데는 아닌데 우리가 원래 오늘 리뷰하려고 했던 신상 카페는 런던베이글 뮤지엄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한 브리튼 헨지라는 수성못 카페고요 자리가 없어서 테이크아웃으로 빵을 했다가 자리를 맡아서 지금 다시 앉았어요 포장 포장을 했다가 하하하 앉아서 지금 이렇게 판매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무엇인가요? 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기즈카페 펀더랜드 네 우리 시현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 여기서 힘 좀 빼고 힘 좀 빼고 집에 가서 자려고요 신나게 좀 놀고 뛰어놀고 네 집에서 저녁 먹고 방금 저녁 먹고 바로 나왔어요 자 팔찌 찼다 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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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둘이 잘 놀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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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 얼른 가